봤구나. 딱 탑승했을 때 어떤 그 설레임 반 두려움 반? 영화에서 보던 그 앵글 그대로가 내 눈에 딱 이렇게 딱 보는데 장난 아니었어. 실감이 뭐 어떻게 뛰어내려야 되지 또. 저는 고속공포증이 사실 있습니다. 긴장 진짜 많이 했습니다. 공중침투조는 장례식장 옥상에서 패스트로포를 한 후에 통신기지가 있는 상가피를 정령할 것이다. 이제 곧 뛰어내리는 막 가는데 일단 소리에서도 압도 되지 않습니까. 빠바바바바밤 하니까 막 소리 안 들리고 바람 막 확 불고 장난 아니었어. 땅을 보니까 이미 다 멀어져 있고 이거 내가 잘 내려갈 수 있을까? 페이트 로프는 안전장치는 없다. 정신 안 차리면 사고 이루어지, 알겠어?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겠지 기억이 안 납니다. 안 떨어지려고 그냥 잡고 내려왔는데 땅이었습니다. 눈을 좀 감고 내려오다가 중간부터 떴습니다. 오! 이렇게 하니까 끝나 있고 건너편 쪽에서 대왕군들이 막 사격을 하고 뭐지? 이게 뭐지? 큰일 났다. 어떻게 여기서 계속 대기를 해야 되는 건지. 아, 힘듭니다. 아, 힘듭니다. 조금 힘듭니다. 출입물, 출입물 복부하겠습니다. vamos! 일롱, 일롱. 일롱, 일롱.